쿠팡 이직 120% 만족해요 아니 200% 저는 2002센터 아이비 소속에서 공무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중소물류회사에서 툭 일을 했었는데 매번 업무도 바뀌고 야근도 많아서 제대로 된 휴가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쿠팡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진짜 다르구나 입고 출고 재고관리 분업화가 잘 돼 있으니까 항상 칼퇴합니다 저 이번 달에 첫 휴가 가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풀필먼트 서비스잖아요 제 업무 롤도 정해져 있고 이끌어주는 선배들도 많아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어요 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훨씬 많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쾌적한 데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도 좋고 휴가도 자유롭고 커리어 쌓기에도 좋고 물리업계 종사자분들은 다 쿠팡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?